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백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원포인트 강의 추천주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고 TV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시청하시고 또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받아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아이러니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상승을 하고 천엿가스 가격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신 유가는 하락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유가 하락의 이유가 뭐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연준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경기도 못 올리고 인플레이션은 오고 경기 침체까지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최근 이런 에너지 가격들 추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간,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의 하락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선별적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양극재 부담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고 내일적 추천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금값. 금값이라는 것은 안전자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값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천연젯가스 가격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유 재고량이 감소를 했어요. 원유 재고량은 감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가는 상승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에너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뒤에 있는 것은 원유 재고량입니다. 원유 재고량을 최근에 보면 3월 29일도 예상치는 조금 원유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원유 재고량이 감소를 했고. 지금 4월 5일 발표된 부분도 예상치에 비해서 좀 더 감소를 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결국 유가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우디에다 싸웁니다. 중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지금 약점을 잡힌 부분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원유 재고량이라든지 또 유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든 그런 뭐래 조금 정책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물가 상승률 그리고 5월달 물가 상승률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의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취의를 좀 보면 사실 이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우리가 월로 보면 11%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고 작년 대비하면 한 4%밖에 안 올랐어야지. 주간으로 보면 1.8% 정도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금값과 은값은 최근 들어서 좀 오른 폭이 나타나고 있어요. 은값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값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은 확실히 지표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은 우리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과 많이 연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리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작년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는 이번 달 들어서는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튬이 많이 빠졌죠. 최근에는 주간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매월로 따졌을 때 한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백금은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원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류가 지금 주간으로는 한 8% 정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요. 급등을 조금 쉬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원류가 10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류 가격은 계속 한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천연가스 요거는 미국 천연가스고 밑에 보이는 TTF와 영국가스는 이거 유럽가스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단위로 보면 2% 반등이 나왔는데 원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지금 빠지다가 마지막에 일부 반등이 나왔고 작년에 대비해서 66%니까 엄청나게 하락폭을 겪고 지금 소폭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천연가스가 바닥을 잡았다. 그렇게 보는 건 힘들고요. 대신 낙폭이 컸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반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TF 가스나 영국가스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로 보면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하반경직성을 보이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다 저 부분 자체는 크게 우리가 염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하반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일부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정시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도 개별주 양상들이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대신에 오늘 시장은 보셨겠지만 하락폭이 좀 나타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는 저런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향에 대한 패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빨간주식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인X를 잠시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SK인X를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인X가 오늘 0.95% 또 뭐 장 후반대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더 하락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문제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지금 이제 그 SK인X에 대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악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뉴스도 상당히 지금 공포스럽습니다. 반도체 쇼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SK인X에서 또 교환소 사체 발행도 있었죠. 지금은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들 이제 반도체 주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 대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과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추세가 빠졌느냐, 꺾였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든 자리라고 보고 ASML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60선 위에서 움직이면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제 밑고리가 살짝 달리면서 잡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램 세계 3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하반가에 또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우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방에 놓여있는 거고 평균적인 부분 자체를 나타내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2.5%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프리미엄도 조금 반영된 과정인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업판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락폭은 조금 오늘 나타나긴 해서 최근까지는 제한됐다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드러났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인해서 2%가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근까지 매수를 보여왔던 금융투자 그걸 연기금, 투신권에 대한 이런 기관에 대한 배신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코스피가 1.4% 빠졌는데 전에 일본 증시가 1.07%입니까? 1.7% 정도 빠지고 오늘도 1% 이상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따진다면 국내 증시는 어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만을 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일도 그만큼 선방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 보고 반도체 주들이 대부분 다 오늘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이대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주들을 볼 때 바닥이 이미 지나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얘기를 했지만 바닥이 지나간 건 아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대신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도 제한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 제약 바이오 주들이 역시 대마불사에 대한 정신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티리온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셀티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셀티리온 제약까지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장후반대에서 조금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여타의 CMO 관련 주들과 상승을 좀 더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반기부터 제4공장 매출 반영으로 성장을 기대한다. 뭐 고유수였죠. 지금 매출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CMO 관련된 위탁 생산된 부분 자체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CMO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반등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HLB 관련해가지고 이런 카티 세포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카티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항암제다 보니까 이런 카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트렌드를 끌고 있는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카티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FDA 에페스티렉 선정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HLB, HLB 생명과학, 오늘 대부분도 HLB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HLB 관련된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 제약바이오라는 업종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붙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워낙 주가에 대한 하락이 좀 컸고 그런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컸다 보니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메디팩토 이런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메디팩토가 엄청난 이슈가 있고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상승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움직임 정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카티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또다시 막고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기 흐름이다 보니까 쫓아가면 빠져버리고 쫓아가면 빠져버리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저가 매수해서 번호폭 뽑고 대기했다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순환매가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걸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선별적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부분 양극재가 단가로 따지면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양극재가 그리고 이제 음극재가 10% 정도고 나머지 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양극재가 가장 으뜸이죠.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양극재가 대단히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에코프로 관련 보고서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부담이 되고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때까지 안 올랐다. 대주전자재료도 지금까지 신고가를 가지 못하다. 지난주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다 그러죠. 오늘 신고가를 한 번 더 쳐내면서 한 번 더 올려내는 낼리를 펼치는 모습이었고 우리 사마알미늄 같은 기업들도 지금 알루미늄 밖 관련 중 양극 밖 관련돼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신고가를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조일알미늄도 마찬가지죠. 가고 있다가 근데 유일하게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 중에서 안 갔던 기업이 동원시템즈였죠.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동원시템즈가 오늘 단계 급등이 나왔어요. 15% 급등이 나오면서 키 맞추기 형태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공정 장비 윤성 FNC 마찬가지 유튜브에 소개해드렸던 기업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지금 4만 5천원 때였는데 지금 12만 2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회사도 전국 공정 안에서도 믹싱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국 공정 안에 있는 기업이 CIS CIS도 최근 들어서 단계 급등이 나타났던 기업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전국 공정이라는 거죠. 오늘 PNT가 급등이 나왔는데 PNT는 뭔가? PNT도 마찬가지로 전국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PNT는 사실상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CIS라든지 또는 윤성 FNC가 가는 동안 PNT는 안 갔잖아요. 지금 가 있는 동안 이제 키 맞추기 형태가 종목별로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3R 미니언과 조율할 미니언 같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제 갈 수 있었던 거 오늘 CIS와 윤성 FNC가 같기 때문에 PNT 갈 수 있었던 거를 봅니다.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최근에 태경비키 응급제가 같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가 다 썼기 때문에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 도전제 관련 기업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섹터군 내에서도 좀 더 세부 섹터 양극제 중에 안 오른 건 뭐가 있을까? 없죠.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응급제 중에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중에 안 오른 건 뭐가 있을까? 패배터리 중에 안 오른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은 키 맞추기 형태에 대한 2차전지 기업들의 순환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이 대단히 빠릅니다.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늘도 우리 방송을 진행하다가 회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2차전지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냐? 힘들죠.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은 대부분 트레이딩으로는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두 배를 먹겠다, 세 배를 먹겠다 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저가였던 것이 앞서 동호시템즈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결국 가격 메리트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좀 더 비싼 거에 대한 가격 부담감 그렇다 보니 좀 더 낙폭과 대 저가 매수세가 좀 더 트렌드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쪽이 로봇 관련 저가 매수에 좀 더 붙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로봇 관련지도 한번 순환매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테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반드시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에 대한 부분 한번 다 같이 보셨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4월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추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원시템즈는 앞서 오늘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동원시템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시템즈가 오늘 장주에 방송 이후에도 꾸준하게 아이러니하게 또 방송태의 최저가였습니다. 꾸준하게 오르면서 마지막까지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사실 이제 월봉상으로도 주가가 대단히 많이 빠졌어요.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니까 추세 반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추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격 권역이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서진오토모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서연이야 SL 화신 최근에 보면 덕양산업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주도 아진산업도 마찬가지 공략을 많이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서진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지아 쪽의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조금 소용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동률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비임상이나 임상 관련해서 CRO 관련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톡스텍은 셀티리온 그룹과 또 연계가 돼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거라고 보고 빠졌던 만큼 또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들어왔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